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6일에 들려드리는 이종훈의 hq 시간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을 힘차게 열어가려고 했더니 비가 또 냅니다. 하지만 또 이 비가 그치면 혹시나 압니까 지금 8월 30일까지 무덥다는데 그 더위를 식혀줄 한 줄기 청량한 바람이 오늘부터 또 시작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아 비가 오더라도 저도 우산 안 갖고 왔지만 비가 오더라도 울상 짓지 말고 아 이 비가 그치면 좋겠다 좋은 바람이 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귀가 하시는 것 귀가길 편안하게 귀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월요일에는 고성국 주필이 진행하시던 어벤져스 배틀 토크를 제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배틀 토크가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사실 그 답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이제 배틀 토크가 시작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분들을 모셔서 시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몸소 입증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걸어주시고요. 배틀 토크 하기 전에 잠깐 오늘의 아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일면 톱은 임종용 직격한 이복현 책임져야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금 아시아투데이가 우리 금융과 관련해서 부적절하고 부당하고 또 책임지지 않는 그런 경영 행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 현재 우리 금융에 관련돼서 이 경영진들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금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임종용 조병규 조병규 행장과 임종용 우리 금융지주 회장이 부정대출을 알고도 신고 공시를 안 했다.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사실 임종용 우리 금융지주 회장은 자신은 알지 못했다. 금감원 보고 의무가 없고 또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노정하고 있죠. 금감원이 우리 금융사태와 관련돼서 문제 삼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작년 9월부터 부정대출에 대해 은행 경영진이 알고 있었음에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사회에 알리지 않은 점 마지막으로 금감원에는 여신심사 소홀로 보고한 후 뒤늦게 수사기관에 금융사고로 고소하면서 거짓 해명을 한 점 등이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금감원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 중에 특히 현 경영진이 고의적으로 금감원에 알리지 않은 점은 물론 언론에는 부정대출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의 거짓 해명을 한 점에 대해 더 이상 묵관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지금 아시아 투데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고를 임종용 우리 금융지주 회장이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 떳떳하게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일일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 은행과 우리 금융은 부정대출 내용을 이사회에 알리지 않은 데다가 지난 6월 금감원 조사 직전에서야 해당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요. 임 회장과 조행장 임기증 은행에 손해를 끼칠 만한 부정대출이 이루어진 데다 해당 금융사고를 알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점에서 무슨 혐의? 배임 혐의죠. 배임 혐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행장은 이 원장은 이번 부정대출 관련해서 이복현 원장 얘기입니다. 우리 은행의 사후 처리 방식을 두고 전 금융권의 금융지수를 해쳤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어찌 됐든 금감원이 지금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지금 구두로 이렇게 경고를 하는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의료규무 지금 경영진들이 보인 행태가 너무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 지적이 실제로 금감원이 어떠한 제재에 나설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아투 칼럼으로 가겠습니다. 김이석 실장님 칼럼 오래간만에 만나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1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1년이 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김이석 논서심의 실장이 광우병 때와는 달랐던 후쿠시마 괴담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셨네요. 짐작하시겠지만 사실상 예전의 괴담들 아시죠? 광우병 그리고 두 번째는 사드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이 후쿠시마 모두 다 먹는 것에 대한 공포를 자극할 수 있는 소재였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어게인 광병을 생각을 하겠지요. 2007년으로 기억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2008년 바로 다음 해에 이명박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해서 미국과 한미 FDA를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농수, 축산물, 축산물, 소고기를 수입하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뭐 그 무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 송송 구멍 닭 뭐 한다느니 뇌 구멍이 송송 뚫린다는 식의 공포감을 조성해서 당시에 중학생, 여중생까지도 길거리에 나와서 우리를 죽이느냐라고 고함을 질러댔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때 근 1년이요. 거의 매일같이 광화문에서 집단 시위가 벌어지고요. 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수개월간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갈등 비용이 얼마나 낭비됐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지만 민주당의 자들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성찰하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때의 추억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사드 때는 또 전자파에 튀긴 참해니 뭐니 하고 선전선동을 벌이다가 이번에는 세시무럭이라고 또 방사능 식탁이라고 또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와 관련된 공포를 조성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광우병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최근에 르뽀 기사가 실렸죠. 누란진 수산시장에 버젓이 일본산이라고 붙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미라든지 또 일본산 여러 가지 수산물들을 지금 구입하는 그런 장면이 르뽀에 실려 있습니다. 사실상 후쿠시마 산을 제외한 일본의 수산물이 지금 수입되고 있는데 거의 전 세계에서 특히나 OECD 국가에서 후쿠시마 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 국가는 두 개 국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죠? 참 자랑스럽게도 한국입니다. 또 자랑스럽게도 중국입니다. 이 두 개 나라 반일 몰이를 하는 두 개 나라를 제외하고 심지어 대만까지 수입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과 우리나라보다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더 먼저 닿는 곳입니다. 후쿠시마의 오염수는 아시다시피 태평양의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캐나다로 먼저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남미로 갔다가 오스트레일리아 밑으로 돌아서 다시 북상을 하면서 동남아시아를 통과해서 대만으로 지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남해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황해로 들어오게 되겠지요. 그러면 대만이 최선 중국과 우리보다 먼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반성을 하지 않고 지금 친일 머리를 계속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김 실장은 조목조목 칼럼을 통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국민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군요. 일상에 바쁜 국민은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지나가서 되돌릴 수 없게 철저히 따지기보다는 대충 넘어가지만 정치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면 더욱 엄격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칼럼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광우병이라든지 옛날 선동과 관련된 그런 사실을 지금 적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김 실장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오염 처리수의 안전을 확신했던 한 과학자가 매일 1리터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자 이재명이 당시 집권당의 돌파리 과학자를 불러다가 발표하는 게 바로 국민을 우렁하고 괴담을 퍼 뛰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과학자 외국의 석학이었습니다. 옥스포즈대의 명예교수였고요. 이 사람이 한 말을 돌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당시에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얼마나 지금 오염수의 방사능 3중수소를 경고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당시에 언론에 나와서 이게 위험하다라고 떠들어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균열 명예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서균열이 나는 차는 이 옥스포드대의 명예교수가 1리터씩 마셔도 된다고 하자 너나 마셔라 라고 동료 교수에게 고함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서균열 교수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013년도에 TV조선에 나와서 한 말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말을 했다고요? 당시에 후쿠시마가 오염된 그런 처리수들이 그대로 그대로 다 방류되던 처리도 못하고 사고 때문에 그냥 방류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서균열은 TV조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앵커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 이거 저기 생선 먹어도 될까요? 했더니 서교수라는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나 같으면 먹겠습니다. 아 오늘 저녁에 먹어도 돼요. 방산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던 자가 10년이 지나자 갑자기 변해서 문자이다 라고 떠들어댄 겁니다. 돌팔이가 누구겠습니까? 서균열이랑 같은 자가 돌팔입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TV조선에서 그 말 했던 게 발견이 되자 바로 방송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재명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국내 과학자였습니다. 방송에서 사라진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서울대 명예교수직도 쫓겨났습니다. 물론 쫓겨났는지 자신 사퇴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지금 서울대 원자의 공학과 들어가 보시면 그 자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자 김 실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한 국가가 엉터리 괴담에 휩쓸려 엄청난 예산을 헛되게 쓰거나 예산을 쓰면서도 목적으로 삼았던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결국 국민들이 이런 선동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런 가짜 선동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김 실장은 진타했습니다. 자 오늘의 아투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짧게 못하고 13분이나 지났습니다. 옆에서 계속 헛기침을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두 분이 있어서 제가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뭐 제가 소개 안시켜 드려도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지석규 평론가님 김경국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 날 고성국 주표께서 이제 잘 아이고 너무나 훌륭하게 진행을 하셨는데 제가 누가 될까봐 두 분 시간을 그냥 헛되게 지금 빼앗을까봐 걱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금치를 하셔가지고 아유 아니야 무슨 말씀이시죠. 이 두 프로그램 두 분이 하시는 프로그램 잘 많이 봤어요. 그야말로 시사와 예능이 결합된 재미와 정보를 한꺼번에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뭐 열심히 하겠지만 어쨌든 두 분의 명성에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볼게요. 자 오늘 비가 오는데 어떻게 우산 갖고 오셨습니까? 비가 갑자기 왔습니다. 그렇죠. 나올 땐 안 왔죠. 그러게요. 저도 비 좀 맞았어요. 조금 이렇게 젖었는데. 살짝.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비 해봐도 없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온대 국가인가요? 아니면 이게 열대 국가인가요? 신기하게 안 됩니다. 스코옙같이. 돈나마에서 스코옙같이. 그런데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쭉 계단 에스컬레이터 딱 위로 온 순간 저를 빼고 모든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나온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는 왜 일기예보를 분명히 비가 안 온다고 봤는데 저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우산들을 다 쓰고 오시는지. 그러니까 매일 관심이 정치예보만 관심 있지. 일기예보는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요즘 워낙 스코옙으로 비가 많이 오니까 아마 그냥 가방에 우산 하나씩 넣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때. 조금만 한 3단 우산 같은 경우에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비가 와서 사실은 좀 이렇게 아 시원하다 하고 그렇게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는데 열받는 정말 열받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직도 김명수가 임명한 판사들이 있나요?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속보 보고 지금 굉장히 화가 나실 텐데 이겁니다. 지금 정말 어렵게 어렵게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려고 또 이제 mbc를 kbs를 정상화시키려고 이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야당의 그 음모 야당의 그 어떤 폭압 속에서도 어찌됐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그날로 박문진 이사 즉 mbc 경영진을 교체할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사를 적법하게 6명을 추천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불안하긴 했어요 제가. 이 판사가 그때 그 저기 빨리 이걸 결정을 안 보고 연기했잖아요. 강재훈 분석이 오늘로 연기했는데 에이 그래도 설마 했죠. 오늘 딱 봤더니 가처분을 인용했어요. 임명 정지가 된 거예요. 본안 소송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자 먼저 이 소식과 관련해서 두 분의 날카로운 지금 분석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 곽 평론가 부터 부탁 아 김평론가 부터 부탁드립니다. 왜 곽이 나와 김평론가 부터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 지금 사법부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던 그 좀 뭐 이런 표현도 괜찮겠죠 조합합판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지금 약진해가 있거든요. 약진해가 있고 지금 강재원 부장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방통의 2인체제를 만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인체제를 원인 제공을 한 사람과 그리고 책임지는 쪽이 다른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받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공정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다가 진짜 안영준 사장이 보니까 작년 2월인가 임명이 된 것 같던데 안영준 사장 임기 다 채우겠어요. 그렇죠. 이 상태면 본안 소송하면 임기 채우죠. 임기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면 박문진 이사들이 또 계속 계속 MBC와 관련돼서 그러니까요. 친민주당 쪽으로 계속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짜뉴스가 계속 생성이 돼서 아마도 이재명의 대통령 만들기에 직접 MBC를 동원하려는 그런 처상 아닐까라는데 제가 서울행정법원을 법원이고 영장을 영장전담부가 행정법원 있잖아요. 가사 이혼할 때 가정법원 있잖아요. 제가 이 행정법원을 예의주시하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인데요. 지금 권태선이 지금 박문진 이사장이죠. 이분이 작년도 이미 윤석열 정부가 재작년에 출범하고 나서 이 이사장을 작년에 이미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에서 일단 권태선 이사장을 아웃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권태선 이사장이 작년에 뭘 했느냐. 친민주당 가청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기가 물러나는 거를. 그러는 바람에 작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사람의 임기를 꽉 채워야 된다고 판결 낸 게 그래서 여기까지 임기를 마치고 된 거고요.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두 번째가 결국은 다 임기가 끝났고 그때는 이제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임기가 안 됐는데 날린 게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임기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임기 끝난 걸 새로 임명한 6명을 못 받겠다고 지금 이렇게 서울행정법원이 나온 건데 제가 정말 이상한 건 딱 드는 근거가 방통위는 합의제의 기본적인 기구다.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걸 제대로 절차를 못 지켰다 했거든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럼 합의제의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늘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뭡니까. 국회에다가 방통위원 이거 빨리 임명해달라고 야당목 주면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목 1명 맞지 않습니까. 딱 3명을 추천해달라는데 야당이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판부가 그렇게 아예 합의제 기구를 아예 안 했으면 모를까. 합의제를 추진해왔던 정부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제가 재판장이라면 거부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MBC 제3노조에서 사실은 탄원수도 넣고 했거든요. 탄원수도 넣고 나름대로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그대로 밀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죠. 그런데 이제 현재에서 이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좀 빨리 마무리해주면 빨리 맞춰주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두 명이 임명하겠다 그랬죠. 임명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국민의힘도 한 명이 임명하게 될 것이고 일단 이것도 그런데 항소가 가능하죠. 항소는 가능하죠. 지금 김태규 위원장이 항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안소송까지 가서 대법까지 가면 이거 임기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처분항소. 왜 가처분항소가 사실 중요하냐면 고법에서 지난 4월인가요 YTN 노조가 YTN 노조가 행정법원에 역시 2인 체제니까 YTN 유진 쪽으로 지금 소유주를 변경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소송을 했는데 고법에서 2인 체제가 사실 적절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걸 되돌릴 수 없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려서 그 판례가 고법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항소를 하면 고법에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이심을 기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낙관적으로 볼 때 얘기고 판사라고 한 건 자유심중주의에서 지 멋대로 한다고 누가 아무도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요번 것만 놓고 보면 3권 중에 입법부는 민주당한 독재한테 장악돼 있죠. 사법부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죠. 그럼 2대 1이거든요. 행정부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법부가 요즘 같은 경우는 검찰도 그렇고 법치주의보다는 정치주의에 휘둘리거든요. 이렇게 딱 결정하고 나면 말씀하실 때 헌재도 그렇고 고법도 그렇고 보게 되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안하다고 한 거고 계속 이거 제가 불안 불안했거든요. 딱 이렇게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자다가 식은땀 흘리고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딱 나타난 거예요. 꿈에 정확하더라고요. 꿈에 뭐가 나타났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는 거로 나타났다. 지는 거로? 그래서 이준석 위원장이 울고 있더라고. 약간 신기가 좀. 그러니까요. 신기가 있어요.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알기 때문에. 가끔 제가 새벽에 전화드릴게요. 그래서 그날의 어떤 일진을 제가 판단하고. 어떻게 이 좋은 방향으로 빨리 수습이 돼서 MBC가 정상화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독도 지우기 얘기부터 해보죠. 도대체 이 독도 지우기라는 말이 가능한 일이지. 독도를 어떻게 지우죠. 이번에는 지석평론가님부터. 지금 야당이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위원회를 꾸린다고 합니다. 독도를 지우면 지워지나요? 어떤 지우개로 지워야 독도가 지워지죠? 내 마음속 지우개. 아 내 마음속 지우개. 마음속으로 지우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약간 병이 걸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허상 헛개미를 두고서 무슨 짓이냐. 이런 얘기를 딱 일침을 놨거든요. 제가 이제 더는 특별하게 이번 이렇게 독도 지우기 무슨 괴담을. 이것도 보면 독도 괴담이거든요. 우리가 괴담으로 평가해도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특별히 저는 한마디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자격을. 아 자격도. 저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왜 자격이냐. 원래 여기 아시아트 때 이게 나오시네. 평론가들 자격이죠. 아니 그 자격 말고 다른 자격 얘기할 때. 여기서 독도 지우기가 이게 현 정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친일 정권이다. 이러면서 딱 근거로 둔 게 두 가지거든요. 특히 뭐냐면 전쟁기념관에 있는 독도 관련한 그 6개가 설치돼 있는데 왜 제가 자격이 있냐면 제가 전쟁기념관에 매일 제가 요새 폭염 때문에 안 갔지 매일 산책하는 사람입니다. 동네가 전쟁기념관 옆에 10분 거리에요. 네. 매일 산책하면 어떻게 하냐면 전쟁기념관 안까지 들어갔어요. 쭉 돕니다. 이렇게. 거기 전시되어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안쪽에 들어가면 그 전시된 게 다 보이거든요. 시원하기도 하고. 아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원래 있던 거니까. 이거 어디 갔어요? 물어봤거든요. 거기 있는 왜냐면 청소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노후가 됐는데 이게 십몇 년인가 넘어가지고 근데 색도 바랬어. 그러니까 또 디자인도 좀 조악해요. 그러니까 십몇 년 됐으니까 이쁘게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딱 다시 설치를 하겠다. 개관 30주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이재명이 이게 뭐냐면 병상 음모론이거든요. 이러려면 전화 한 통 하면 돼요. 아니 자기 대변인의 본인이 전쟁기념관에다가 이거 왜 이러느냐. 그럼 당장 일요일 날에 전화도 가능한 게 일요일 날은 전시관은 다 문을 열어요. 박물관은. 그래서 저는 동네 주민으로서 한마디 할 수 있다. 무슨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일단. 일단 한마디 하겠습니다. 좀 이따 두 마디 또 할게요. 이재명 대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재판 2개 앞두고 있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어쨌든 코로나 칭병을 해서 병원에 누웠습니다. 병원에 누웠는지 안전인지 모르겠지만 곰곰이 국리를 했어요. 곰곰이 국리를 해보니까 이제 후쿠시마 약발도 떨어졌어요. 후쿠시마 약발도 완전히 떨어져 버렸고 거기다 또 이제 뭐냐. 전쟁. 비상계엄. 비상계엄도 살짝 꺼내봤는데 이것도 그렇게 약발이 안 맞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영 선포한다. 이도 꺼내보니까 약발이 좀 안 먹는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누워서 고민했는 게 고민하고 꺼내는 게 지금 독도지국인데 말씀하셨지만 독도를 지운다고 지워집니까. 그러면 어느 정권에서 우리는 독도를 지운다. 이러면 독도가 없어집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이 이걸 꺼내놨는 건데 결국 오늘 제가 아침에 박찬대 원내대표죠. 박찬대 원내대표 아침에 회의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걸로 가지고 탄핵 밑자락을 깔겠구나. 그런 느낌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겠죠. 박찬대 오늘 아침에 했는 얘기가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일본에 팔아넘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권과 영토 국민을 팔아먹는 반국가 행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주권과 영토 수의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반국가 세력, 헌법 이런 걸 끌어들이는 것은 탄핵의 밑자락을 깔겠다. 이런 업무론을 그냥 아예 공개를 하는 거죠. 결국 탄핵 사유로 몰아가겠다. 그런 것에 다름 아닌 것 같습니다. 기승전 탄핵. 탄핵을 위한 빌드업. 맞습니다. 공기파가 이제 최종수비자한테 주고 최종수비자 미드필드한테 주고 미드필드가 센터포드한테 줘서 꼬리 눌러라. 이렇게 차근차근 하기 위해서 지금 차곡차곡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게 사실 약발이 먹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사가 되는 겁니다. 독도 장사. 이 괴담이 다시 말하면 친일몰이 있잖아요. 죽창과 괴담이 먹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딱 탄핵 하면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한 국내 탄핵권으로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해외 탄핵권으로 정권의 어떤 정통성 그다음에 친일 이 두 개가 약발이 먹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사를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족이라고 많지는 않지만 아들 하나 있어서요. 아들 그다음에 제 집사람 저 이렇게 셋이서 이번 병상 괴담 독도 괴담 진상조사단 구성을 해라 하고 긴급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거 뉴스로 보고 우리 가족들이 그 동네 주민으로서 우리도 한마디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단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 단독. 뭐냐. 이재명 독도 괴담 날조 진상조사단. 우리 가족 진상조사단입니다.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우린 이걸 발족했는데 국민의힘도 좀 뭐 하나 발족하시죠. 보도사로 쓰셨으면 아시아트데이에서 보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이재명 독도 괴담 날조. 날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진상조사단은 가족 우리 용산 주민으로서 이걸 진상조사단 이번에 구성하게 됐습니다. 순서는 순서는 뻔하거든요. 이제 오늘 아침 진상조사단 구성했으니까 어제 이재명 한마디 안 했고 오늘 바로 구성했지. 그리고 이제 진상조사하면 전수조사한다 이러면서 온 떠들썩하게 할 거 아닙니까. 떠들썩하게 해서 그 다음에 주말에 광화문에 모여서 봐라 저것들이 저런 친일 정권들이다. 우리 저것 조금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뻔한 그림인데 이게 친일 문제는 사실상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약발이 묵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망할 겁니다 아마. 맞습니다. 두 분 말씀처럼 사실 탄핵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지하보도로 언제나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목도에 있어요. 거기 벽에 독도 있거든요. 안에 설치물이 있어요. 독도 관련돼서 그대로 아주 생생하게 있더라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 주위에 주위에 있는 독도와 관련된 담벼래에 그림도 좋고 또 광화문 안에 있는 시설물도 좋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자신이 있는 어떤 SNS에 다 올리십시오. 이래도 지워섰느냐라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방금 지석평론가의 진상조사단의 아이디어를 제가 차용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날조된 것인지 바로바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제가 미스테리가 하나 있어요. 자 제 주위에 코로나19 거행인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입원 안 해요. 다 입원 안 합니다. 요즘은 감기 같아서 뭐 격리도 안 하고 사흥이나 나을 정도 되면 그냥 낫습니다. 네. 그거 안 먹어도 돼요. 하면서 의사들이 그런데요. 이거 많아도 5일만 그냥 조금 아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난대요. 그런데 이재명은 바로 입원을 하고 그게 알 수가 없어요. 자가 진단 키트로 자가 격리를 하고 스스로 병원으로 달려왔다는데 저는 믿습니다. 믿고 싶어요. 워낙에 저는 착한 사람이라 그런데 아니 이렇게 아픈 사람이 아니 국가의 가장 지금 중요한 그런 야당 대표로서 해야 될 일들을 전부 다 자기 재판까지 전부 다 밀어놓고 매일같이 지시를 내려요. 뭐 진상조사당 꾸려라고는 또 다른 거 다른 본도 지시를 내렸더라고 이 코로나19가 왜 이재명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아픈 병으로 됐죠? 이득이 너무 크죠. 아 코로나19로 얻는 코로나19로 얻는 이득이 당장 뭐 방금 말씀하신 재판만 해도 선거법 그리고 위정교사 대장동 다 연기했죠. 다 연기했고 또 원래 그대로 있었으면 어제 한동훈 대표랑 회담이 있었어야 했죠. 한동훈 대표 생방송 토론하자 이러니까 자기는 사실 이재명 대표 생방송 토론 좀 울렁증이 있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었죠. 피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날 당일날 그날 22일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최고위원들하고 새로다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요즘 이재명 사이 안 좋고 안 좋잖아요. 사이도 안 좋고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문재인이 민주당의 인력체제를 비판도 했고 그리고 또 혁신 더민주혁신 의의도 비판도 했고 솔직히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보기가 싫었죠. 보기가 싫었고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10월 16일날 재보선이 잡혀있잖아요. 재보선이 잡혀있는데 영광하고 곡선 군수가 잡혀있습니다. 영광하고 곡선 군수가 잡혀있고 그래서 지금 조국 혁신당이 거기 가서 월세살이 한다면서 올인하고 있어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지난 총선 때 거기는 그래도 전남 중에서도 또 농촌 지역이니까 그나마 민주당이 약진을 했습니다. 1%가 앞섰어요. 조국 혁신당보다 광주 같은 데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11% 이렇게 앞서 득표율이요. 정당 득표율 그렇게 앞섰거든요. 여기는 곡선하고 영광여름자는 한 1% 정도가 앞섰어요. 그게 오차범이네. 어쨌든 앞서기는 앞섰는데 지금 불안하거든요. 이게 본전인데 이게 본전인데 지민 지금 사실은 난리가 아닌데 민주당이 이번에 전당대회 전남에서 투표율이 23% 정도밖에 안 됐어요. 떨어졌어요. 23%밖에 안 됐고 PKPK보다 이재명 득표율이 80% 초중반대였어요. 그 정도밖에 그만큼 이제 약간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반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대로 이재명이 코로나에 안 걸리고 그대로 갔으면 선거법 위반 재판이 8월 초에 나섭니다. 그렇죠. 8월 초에 나서면 이게 8월 16일입니다. 10월 초고 재보고선이 10월 16일입니다. 그럼 재보고선 앞에 선고가 나는 겁니다. 재보고선 앞에 선고가 났다. 그러면 이재명이 사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최하 300만 원 이상 이 대표가 벌금이 나올 거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정도 벌금이 나왔다. 선고가 됐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다. 이제 우리 농기구가 좀 심하게 고장이 났어요. 수리센터에 보내서 이게 수리가 될까 말까 심하게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마침 집에 보니까 돈도 좀 있어요. 여깃돈에. 여깃돈이 좀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 농한기라 농분기까지 시간도 좀 있어. 고칠 시간도 좀 있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걸 과연 고쳐서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칠까 아니면 새로 살까 그런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선거를 바로 코앞에 두고 그런 선고가 내려지면 분명 곡성 영광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할 거라고요. 그런 고민을 해서 만약에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거기서 저버린다면 이재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남, 전북, 광주에서 나를 지지하지 않는구나. 이게 다 드러나는 거죠.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에라 모르겠다. 코로나는 걸려버리죠. 와 재보가까지도 사실 영향을 주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진짜 코로나19가 참 이재명한테는 가뭄의 단비처럼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고 여겨지네요. 진도를 조금 빨리 하죠. 이게 질문이 많은데 제가 너무 앞서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이번에는 지석규 평론가님한테 똑같은 질문보다는 아까 회담 얘기했잖아요. 회담 지금 아픈 것 중에 좋은 게 한동훈과 회담 왜 이렇게 안 하려고 하죠? 아니 회담에서 자기 말 잘하잖아요. 옛날에 문재인 아니 윤석열 후보하고 경쟁을 할 때 막 토론 더 하자 뭐 하면서 자기 토론을 잘하는 것처럼 맨날 얘기했는데 왜 한동훈 대표하고의 토론은 이렇게 피하는 걸까요? 제가 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종합적으로 분석 일단 좀 큰 틀에서 이게 대권 후보로 당대표로 보시는 게 아니라 딱 사람들이 보는 순간 저게 차기 대권 후보들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이요. 물론 이제 이재명은 지금 다 양쪽이 이렇게 대표니까 바뀌질 수도 있겠죠. 딱 차기 당대표가 아니라 대선 후보로 딱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보는 구도에서 첫째 솔직하게 말하는 말빨이나 얼굴이 꽝이잖아요. 너무 솔직하게 카메라가 딱 미친다고 보세요. 아니 국민 여러분 여러분 보시죠. 여기 이재명이 얼굴이고 한동훈으로 벌써 나이 차이만은 어때요. 여기는 여기는 속된 말로 여기 삐까번쩍하잖아요. 얼굴이 파랗파랗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건보소이 있어. 물론 여기 화장을 하겠지만 일단 얼굴과 말빨에서 꽝이다. 이런데 말빨은 뭐냐면 한동훈 대표는요. 이게 어떤 말빨이냐면 토론용 대화법입니다. 그렇지 한동훈 대표는 이 거리의 선동용 대화법이 아닙니다. 그걸 못하고요. 토론용 대화법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생방송이 딱 진행되는데 딱 둘이 붙어서 선동합니까? 토론합니까? 토론이죠. 그래서 제가 말빨에서 꽝 얼굴에서 꽝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의 토론 접근법 또 사안에 대한 접근법은 디테일해요. 구체적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재명은요. 두리두리두리뭉실하는 전반적인 관념적 토론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하면할수록 깨지는 거거든요. 이걸 적어도 민주당의 전략팀들이 다 분석해서 이거 안 됩니다. 생방송 우리 깨집니다. 이게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한동훈 리스크가 또 등장하면서 토론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종합분석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석열 평강하님이 아주 종합적으로 날카롭게 솔직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국민들이 좀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도망가면 도리하다 나중에 욕먹지 않을까요? 자꾸 도망가는 모습이잖아요. 이러죠. 내가 도망간다고 진짜 도망가는 줄 알아? 나 나중에 공격할 거야? 이렇게 또 선동하면 거기에 또 몰려다니는 게 한 40% 되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대담도 이렇게 선동하는데 이 정도 선동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청문회입니다. 무슨 청문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데 뭐 다 보셨을 거예요. 아침부터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나 이런 청문회 또 처음 봤어요. 청문회 열리기 전부터 후보자가 지금 한 말이 아니라 몇 년 전 몇 십 년 전에 한 말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사과하고 시작하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모든 지금까지 한 말을 다 합쳐서 사과하고 청문회를 열자 라는 것에 대해서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평론가님 김문수 후보가 오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끝을 냈죠. 아니 시작도 안 하고 나는 성서도 안 했는데 무슨 사과를 하라 하느냐 사과 못하겠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저는 오전에 그렇게 많이 잠깐 보다가 이제 다른 일하고 시작하기 전에 조금 봤었는데 민주당 박흥배 박흥배 의원이죠. 박흥배 의원이 의료기록 제출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의료기록 제출이 김문수 후보 무슨 의료기록 제출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게요. 저도 의료 진료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은 다 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이게 피지컬한 부분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멘탈 쪽 아니에요? 정신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보면 김문수 강성 발언은 워낙 많이 했잖아요.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저 아파들이 김문수 후보 향해가지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많이 퍼벗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증인을 모욕하는 것도 여기서 청문회에서 법에 걸리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아무래도 상상이 안 되는데 만약에 대상 이재명 같으면 코로나19라든가 점 확인서 이런 상상력도 발휘할 수도 있는데 김문수 후보한테 김문수 후보한테 무슨 의료 기록이 혹시 또 모르죠? 청문관님 제가 잘 아시죠. 오늘은 모르시는 게 없어. 왜? 제가 지사님을 몇 년을 모셨는데요. 경기도에서 손학규 지사님 때도 있었고 끝나고 김문수 지사님 일기 다 모시고 자격 있습니다. 자격이 자격이 있어요. 오늘은 면허증이 한두 개가 아니네. 그냥 김문수 지사를 이렇게 안다가 아니라 더군다나 옛날에 민중당 같은 민중당파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잘 아는데 질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질환이 있으세요? 정상적인 질환만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만 있지. 질환은 질환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만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청문회다 그러면 지금 장관 후보자 청문회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국회가 해야 될 건 장관으로서 노동부를 끌어갈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 있느냐 이걸 평가하는 게 청문회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지금 그 생각 안 하고요. 김문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김문수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보수의 대표 김문수를 치면 김문수를 죽이면 보수가 무너진다. 그리고 그걸 누가 임명했냐 윤석열 대통령이니까요. 일단 한 귀퉁이를 허물자 이 전략이니까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청문회가 하나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제 지사님을 잘 알잖아요. 저는 이제 지사님이 편해요. 옛날에는 동지 동지 그랬습니다. 김문수 동지 이랬거든요. 옛날에는 어쩔 수 없어요. 민중당 때 민중당 때 지금은 아니고요. 지사님 지사님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산전 수전 공중전 지상전까지 운동권 내에서도 정통운동권 내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게 김문수다. 최후의가 김문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변칙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한마디 했잖아요. 내가 선서도 안 했는데 무슨 사과야. 그러니까 이 판은 끝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문회로 보지 마시고요. 볼수의 대표 김문수대 좌파 다덤벼 일대 집단 이런 싸움으로 보시면 아마 청문회가 잘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 환노위의 민주당 의원들을 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면 상호권이 안 보이더라고요. 정투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오늘 그나마 김문수 후보자가 좀 편하게 청문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침에 좀 들더라고요. 제가 좀 오히려 지사님한테 부탁드린 건 지사님 좀 살살하세요. 지사님 진짜 그 지사님 밑에 지금 바로 그 시간입니다. 김문수 지사님한테 쓰세요. 지금은 하시고 싶은 말씀 진짜 토크입니다. 1주차 이내로 김문수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에게 보내는 한마디 미국사도 쓰시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선호련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쓰시는 동안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문수라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노조가 있어요. 무슨 전자에서 노조가 있다고 칩시다. 그 상급 그런 노조에 저기 뭐야 이거 우리 파업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두고 와서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심상정은 어떻게 하냐면 심상정도 같이 선호련에 있어요. 심상정은 공문 하나 딱 띄운대요. 그러니까 저기 저기로 뭐 티티 텔렉스로 다 해서 파업하세요. 다섯 글자 딱 하고 근데 김문수는 직접 온대요. 훨씬 선배잖아요. 심상정보다 남편도 소개해 주고 근데 김문수는 직접 오는데 이 노조에서 김문수가 나타난 소만 죽었다. XX 그러고 욕을 한 욕이 아니면 자신이 아닌 투하건데 왜냐하면 김문수가 나타나면 완전히 그 노조 집행부는 전부 다 구속돼 각오를 해야 하더라. 얼마나 철저하게 싸우는지 우린 구속된다 하고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정치인이 돼서도 똑같았어요. 정치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운동권 때나 그 다음에 정치인의 지금이나 김문수의 마음은요 그 밑바닥에는 더더욱 흐르는 정말 민중에 대한 사랑이 있죠. 서민에 대한 사랑. 이게 이게 진짜 정말 견결히 갖고 있으신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정도 각오를 하고 있던 양반이 와있을 때 이쪽으로 왔을 때는 어떤 각오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나 일곱자 쓰신 분들은 쫙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먼저 김경욱 평론가님은 사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4대개혁해서 노동개혁도 추진하고 계시지만 지금 노동개혁은 정말로 해야 될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민도총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김문수 후보자가 최적임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경선홍위원장 임명할 때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찐 노조에서 정말 활동했던 노조를 다 아는 그리고 또 찐 보수 찐 보수로서 시장경찰을 다 아는 양쪽을 다 섭렵한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셨죠. 정말로 기대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대된다고 하셨군요. 두 분 다 캘리그라프 배우셨어요. 글씨로 저는 그냥 대자복 의식입니다. 대자복 대자복을 많이 써서 대자복 의식을 뭐라고 쓰셨나요 살살 다뤄주세요. 지사님한테 제가 드립니다. 왜 세게 다뤄지 상대가 안됩니다. 정통좌파의 노동하면 김문수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태일 옛날 맨날 얘기하잖아요. 청계천 전태일 전태일의 전태일의 나의 유일한 친구 하면 대학생 장기표거든요. 장기표와 함께했던 김문수이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1세대 하면 사실 장기표 김문수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김긋태까지 어디 특히 노동운동에 어디 감히 노동문제를 가지고 김문수 지사님한테 까부냐 그러니까 저 밑에 귀엽게 봐주시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이니까 지사님 살살 다뤄주시면서 기분 좋게 끝나면 또 밥도 한 끼 먹어가면서 데리고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이 기회에 네. 두 분 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식끼들 의견 내시셨네요. 맑은순이님은 한방 때리고 시작 남이님 민주당 박살내셌 자 맑은순이님 청문회 알기나 해 또 맑은순이님은 세 번째 어르고 뺨 때리고 예쁘니님 개박살 내주세요. 이것도 괜찮네. 박형연님이 예쁘니님의 엄지 척 해주셨습니다. 자 이재학님은 차기 대통령 문수 그 다음에 오드리님은 좌파 저혈압 치료 이간호인님은 역사 공부로 확실 고향님 문수 귀 임금님 귀 무슨 뜻이죠? 이건 무슨 뜻이죠? 아 왕이 될 상인가? 그 얘기인가요? 그 얘기 아닌가요? 왕이 될 상인가? 다시 한 번 읽어주시죠. 고향님은 문수 귀 임금님 귀 그렇군요. 최계수님 최고의 최고위 장관 파이팅 까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박성경님까지 성령 충만 김문수 아멘 아멘 정했습니다. 강화문에서 눈물 흔히던 모습 생각나네요. 자 누가 가장 좋으신가요? 마음에 드는 게 지금 여러 개 있는데 고민하다가 둘 중에 하나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문수 귀 임금님 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비슷한 것도 있었는데 자기 대통령이 좌파절압치료 이것도 있는데 둘 중에 뭘 할까 일단 문수 귀 로 하겠습니다. 임금님 귀 아 임금님 귀 임금님 귀 7자 맞죠? 임금님 귀 네 문수 귀 아 맞다 7자 맞습니다. 7자 맞습니다. 혹시 살살 달아주기로 했지만 저는 개박살 내주세요. 아 개박살 자 근데 저 피디님 혹시 뭐 저기 상품은 없으신가요? 신문 구독권 신문 구독권 확실하게 그러면 체크해주세요. 지금 이 당첨된 것 아까 물어봤어요? 문수 귀 문수 귀 임금님 귀 서비스님과 그 다음에 개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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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이게 귀여워서 뒷부분이 귀여워서 마음에 들었어요. 개박살 내셔 자 이 두 분한테 드리는 걸로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문 구독권이죠? 네. 아시아 투데이 신문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신문 구독권 당첨자는 이메일 주소 넣어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토크로 넘어가보세요. 아니 이건 정말 또 열받는 기사입니다. 또 열받는 기사 과방 위에 그 폭정 때문에 지금 방통위에 국장 한 사람이 과로로 쓰러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다 못해서 공문 띄었잖아요. 너무 힘들게 한다. 그랬더니 최민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뭘 힘들게 한다. 뭐 한 게 있다고 고함 질렀잖아요. 최민이 고함 치는 거 보고 내 TV 깰 뻔했습니까? 뭐요? 집에 있는 텔레비전? 화가 나서 TV 몇 인지 있었어요? 조그만 거요? 그런 게 만하다. 텔레비전 바꾸시고 주운 어머니도 그렇죠? 자 그런데 정말 화가 났어요. 저기 방통위 직원 101명이 정신상담을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서가 사실 자기 일이 있잖아요. 통신과 관련된 일도 있고 또 컨텐츠와 관련된 일도 있고 이 산업적인 민수적인 그런 정책 위반을 해야 정책적인 부분을 해야 될 부서입니다. 이 부처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당통위원장을 또 탄핵한답시고 해서 공석이 되고 세 번째 때 또 탄핵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 개원하자마자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청문회라고 불려다녀요. 이제 곧 국정감사 있어요. 사실은 다른 부처는 다 공무원들이 국정감사 지금 대비하고 대비해야 돼요. 한 달 정도는 대비해야 10월 달에 맞이하잖아요. 자 그러면 방송위 직원들은 정말 톤이 나갑니다. 자 이 과로사의 정신상담에 대해서 최민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자 김경국 이게 사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거든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데 지금 그냥 방송통신만 주구장창 파고 있거든 최민희는 방송만 그렇죠. 방송만 주구장창 파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는 지금 법안이라고 한 건도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미지중차대한 시점에 그런 최민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국회 국민동의청언도 올라왔죠. 최민희 제명해라 이렇게 국민동의청언도 올라왔는데 지금 다들 보셨지만 이번에 청문회를 하면서 거의 고문수준으로 했습니다. 같은 말 몇 번 제가 보니까 같은 말을 수십 번 물어보죠. 수십 번 물어보고 김태규 대행 같은 경우는 새벽 2시 반까지 그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7시간을 국회에 잡혀 있었더라고요. 이 고문이 지금 그러면 위원장이나 위원장 대행이나 간부들이 국회에 잡혀있으면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대로 다 잡혀있죠. 당연히 숙여있죠. 자료도 다 찾아야 되고 비상대기야죠. 비상대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죽 답답했으면 국민의원한테 하소연한 아까 방금 뭡니까 호소문 호소문까지 보냈겠어요. 그런데 그 호소문을 보냈다고 당신들 뭐하는데 그렇게 피곤하느냐고 일요일에 출근해서 뭐했느냐고 하 참 아니 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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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이 과방위원장이니까 방통위 어떻게 보면 상급자 관리자 아닙니까? 방통위 직원도 관리자죠. 관리자 입장인데 그렇다면 정말 웬만한 것이면 그런 호통을 치더라도 아 그래 요즘 많이 힘들지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미안하게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호통을 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짜고짜로 하는 일이 뭐냐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참 심각한 게요 지금 그런 자리들이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예훼손하든지 뭐든지 이게 지금 보면 국회의원의 정책능력이 돼 당신 하는 자질을 떠나서 이거는 사실 고문하고 거의 고문이거든요 이 정도라면 이거는 일반 회사라고 한다면요 이거 당장 고발감입니다 도도로 해야지 그런데 이게 지금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인륜적이고 거의 고문이나 마찬가지에 요즘 2024년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TV로 보니까 그걸 보실 때 지금 이렇게 재밌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이게 지금 10명 중에 4명이 거의 정신과 상담도 그런 질환 여부를 받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제가 경험적으로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 아시죠 국회의원 한명숙 총리가 저를 국정감사 때 불렀거든요 뭐냐면 민노총에서 미리 다 짜고 친 고스도입니다 민노총과 민노총 그래가지고 저를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그때요 얼마나 그게 부담으로 오는지 아세요 그렇죠 한명숙이 불렀어 야 큰일 났는데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적 TV 보는 건 다릅니다 이거 만약에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나중에 자리도 날아가고 모가지 위중죄잖아요 지금 선사도 중인도 날아가고 자리도 날아가고 상급기관이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때문에 우리까지 또 여기서 또 징계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TV에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걸리고도 남습니다 이걸 경험담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최민희의 폭주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저는 사필기전 다 민주당이 이 화를 자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질문까지 해보죠 제가 조금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선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선답 사실선답 편하죠 훨씬 편하죠 이유는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라핏과 가계빚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처음으로 300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가 부채가 400조였어요 4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문재인이 400 600억 원을 아니 400조 400조 조조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 600조를 덧붙여서 1000조국이 됐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13조를 풀어서 25만 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자 이재명의 이런 속내가 뭐냐 3000조를 돌파했다고 하는데도 25만 원 이거 지금 법안으로 통과실 거 있잖아요 사실선답 1번 나라 망하게 할 거면 화끈하게 망하게 해야 2번 지역화폐운용회사 코나이의 수수료 수익 올려주려고 3번 여의도 대통령의 가우잡기 1번에서 죄송합니다 4번 감옥 안 가게 해달라는 대국민 뇌물 자 몇 번인지 여기다 쓰셨어 이게 지금 여기 여기다 쓰셨어 하나만 정하는 거 4지선답이니까 4개 나오고 싶죠 4개 나오고 싶죠 4개 나오고 싶죠 추억 같다 누가 문제입니 이거 너무 좋아 추억 같은 문제입니 진짜 답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내가 생각해도 야 이거 참 4개 야 누가 만들었지 모르겠네 내용을 제가 글로 써야 되나요 아니면 번호 아니 번호만 쓰시고 아 번호만 쓰시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올려주십시오 네 저는 이번에 먼저 올려주신 김경욱 변론가님 2번 하셨습니다 2번 코나아이 수수료 수익 올려주려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사실은 저수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대장동을 비롯해서 백현동도 있고 또 지금 지금 수사 백현동은 지금 수사 중이죠 배소연에 85원 배소연에 85원도 있고 지금 저수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는데 지금 좀 좀 수상하거든요 안 알려진 가장 안 알려진 게 코나아이다 그렇죠 그렇죠 코나아이도 안 알려지기도 했지만 또 지금 이제 다 알려지고 드러나고 배소연 같은 경우도 지금 검찰에서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저수지가 말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청년에서 코나아이를 25만 원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지금 김만배 하는 것 같더니 자기가 꿀꺽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것은 그렇게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고생할 거 다 했어요 고생한 거 다 했고 드러날 거 다 드러났는데 그리고 김만배 지금 듣기로는 변호사비를 무지막지하게 썼거든요 그럼요 완전히 전관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도 돈이 많이 썼을 거거든요 자기가 꿀꺽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자 저는 4번인데요 4번이 뭐죠 감옥 악무하게 해달라는 백인민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 중요한 얘기 웃으면 안 돼요 진지하게 웃으면서 중요한 얘기인데 웃으면서 하시면 돼요 이것도 너무 해당돼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하나 꼼짜라도 하나 얻어먹으면 그거 절대로 못 잊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니까요 아 이거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지금 폄하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이 25만 원 받잖아요 그럼 그게 한 가정만 따져도 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25만 원 수준이 아닌가요 그렇죠 부모가 하면 50만 원이나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 국민 하잖아요 아마 받고 나서 여론이 야 우리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럼 이제 감옥 가면 되겠느냐 또 줄 거 아니야 대통령 되면 이렇게 되면 사법부도 흔들립니다 여론에 저는 가장 포인트는 전 국민 감옥을 안 가려고 대출을 내버리다 왜 내 돈도 아니야 이게 이렇게 생각나요 네 아주 즐겁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최계수님 4번 박성경님 이가 뭔데 코나아이요 코나아이요 코나이 맞네 그런가 4번도 맞습니다 기노미 님도 4번 다니엘 님도 4번 운사님이 2 3번 하셨는데 아이고 1번 3번은 없네 나라 망하게 하려면 화끈하게 망하게 하려도 괜찮았는데 이사가 제일 맞나 이사가 이사야 다 이사야 아 그렇습니까 두 분의 말씀에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이제 마무리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지요 김경국 국평론가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세 개가 연달아서 그래서 제가 제가 이메일 앞에도 kkk입니다 3k 3k는 하려고 했더만 그때는 누가 먼저 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김평론가님 저 지난번에 우리 고성국 주필님하고 방송을 하다가 오랜만에 오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방통의 소식이래 여러가지 열받는 소식이 많이 있었는데 뭐 어쨌겠습니까 좀 진정을 하시고 아마 좀 지금 찬바람 불면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좀 진정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저는 정말 아주 좋았습니다 고 박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고 박사님 아마 모니터 하고 계실거죠 고 박사님 안 계시니까 또 자유롭고 말이 막 나오고 또 재밌게 말이 나오고 마음이 편안한 게 이 의자가 이게 비단금침처럼 편안한 의자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물론 굿뉴스와 배드 뉴스가 굿뉴스는 그야말로 김문숙 드디어 이제 장관으로 들어오신다는 것 그래서 내각에 참여한다는 그 힘 그게 물론 배드 뉴스는 박문진 이사 임명처분이 가처분이 인용된 건데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또 똘똘 뭉쳐서 아시아 투데이도 그렇고 우리가 아토티비도 그렇고 함께해 나가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역시 베테랑이시군요 저는 그냥 마치 모니터에 모니터 보면서 즐기는 관객처럼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셨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더 일신우일신 하겠습니다 월요일마다 하는 이종훈의 HQ에 들려드리는 배틀 토론 배틀 토크 배틀 언제나 잘 또 이렇게 시간마다 들어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또 경품도 아까 그 문제 맞추어서 또 경품도 타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오늘 행정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나 이렇게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잖아요 좋은 일들은 한꺼번에 다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10월 달에 있을 그런 또 사법부의 좋은 어떤 판결 정말 사필 규정 사실 판결이 좋은 판결 나쁜 판결이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판결 사필 규정 판결을 내기 위한 하나의 조짐이 아닌가라는 위안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8월 26일에 들려드린 이종훈의 HQ 토크 배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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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 it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hide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